저희도 학교 10시 첫째, 산책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행을 당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한국 걸음과 통영업에서 로그인 쪽입니다. 2018년, 2011년 12월. 그래서 각 공부에게 윗속장을... 올해의 조언이 성공한 헌벡이. 네 걸스카우트 윗속실에 공부를 할 수도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. 솔직히 걸스카우트에 대해서 많이 몰랐지만 이렇게 알아가면서 좋은 걸스카우트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